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임보색에 대해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가 있다면서 코롱생명과학의 제조와 판매 중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내 신약 29호 임보색의 판매 중단의 파장과 의미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의약품 판매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가 성분에서 나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의약품의 이물질이 혼입, 검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보색에는 골관절 치료제로 두 가지의 주사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동종유래 연골 세포로 구성돼 있고 두 번째 주사액은 유전자 삽입 동종유래 연골 세포, TGF-β1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액은 첫 번째 주사제의 연골 세포 성장을 위해서 어떤 촉진 매개체 역할을 하고 2주 후면 사멸이 되는 의약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의약품인 이 액인데 이에 대해 추출을 신장 세포에서 하는데 이 신장 세포에서 연골 세포를 추출을 해서 그것을 환자에게 투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분리정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신장 세포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분리정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분리정제 과정이 미미해서 그 신장 세포 일부가 혼입돼서 당초 만들었던 그 연골 세포를 신장 세포로 대체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즉 분리정제된 연골을 사용하지 않고 신장 세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카카오에서 초콜릿이 나오는데 카카오티입을 그냥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콜릿을 안 쓰고 그러네요. 사실상 A 원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분리정제되지 않은 B 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내용들 궁금하셨을 텐데 또 쉽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의약품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가장 큰 문제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제조 과정을 보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코오롱 생명과학은 미국 티슈진에서 개발한 세포주 그러니까 세포주를 배양을 해서 확립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장탱크, 마스터셀뱅크라고 합니다. 여기에 저장을 해서 확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옮기는 제조 판매 과정을 진행하는 워킹 셀뱅크로 옮기는데 쉽게 도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마는 하나는 미국에서 코오롱 티슈진이 임상 치료, 임상 약을 생산하기 위한 저장 워크 셀뱅크고요. 하나는 그 원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임보사를 제조하는 것을 또 이렇게 워킹 셀뱅크가 나눠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미국 임상 시험 제품과 국내 시판 중 제품의 제조 장소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마스터셀뱅크에서 이미 생산된 원료 제품이 워킹 셀뱅크로 이수을 했기 때문에 이는 미국 임상과 국내에서 판매가 된 것입니다. 즉, 아버지는 같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주를 확립하는 마스터셀이 같기 때문에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회사 측은 임보사K의 형질 변환 세포, 앞서 말씀드린 신장 세포가 임상 치료부터 상업 제품까지 일관하게 사용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들 전 인상 과정과 임상 상상을 끝내고 상업 생산까지 꾸준히 이어질 때까지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 과정을 인지했느냐 여부가 사실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신장 세포가 있는 것을 알아도 데이터를 숨겼다면 임보사K의 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왜냐하면 약이 주 성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고의적으로 속인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 방법을 알아낸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또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또 입장을 내놓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또 미국의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사실을 발견해서 코롱티슈진에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우리 식약당국은 그동안 좀 모르고 있었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또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문제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의약품의 성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로울 정도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의약품이 나올 때 상당히 퇴짜를 맞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는데 미 FDA가 신장 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코롱티슈진에 통보한 것인데 코롱생병화학은 그 코롱티슈진으로부터 형질전환 세포, 그러니까 신장 세포에서 유래한 293 유래 세포로 최종 확인됐다는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롱티슈진은 임보사 구성 성분과 관련해서 미국 FDA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임보사 임상 시험을 위한 환자 모집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롱티슈진은 지난해 11월 임보사에 대한 첫 투약을 시작했고요. 식약처는 회사가 세포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데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4월 15일경 결과가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진실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그런데 임보사는 허가 당시부터 사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의 성과는 이뤄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임보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연골 재생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 재생 효과가 많이 없었다라고 해서 지금 미국 FDA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임상 디자인 약간은 변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술 수출도 한 번 시도를 했다가 또 소송에 걸리면서 제기되면서 한 번 실패를 하는 아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기술 수출에서도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6월 다국적 제약사인 미국의 먼디파마와 임보사 케이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아랍에미리트 등 진출을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같은 해 11월 코오롱 생명과학은 먼디파마와 골관절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임보사에 대해서 6,700억 원 규모의 일본 시장 판권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임보사의 경우 국내에서는 30병상, 그러니까 배드 기준입니다. 병실이 아닌 배드 기준으로 3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이나 준종합병원급에는 먼디파마가 지금 영업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30병상 미만의 경우, 의원급이라든지 조그마한 병원 같은 경우는 코롱 제약이 영업 국내 마케팅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그 식약처 조사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이 실정법 위반이 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제조, 판매, 행정처분을 비롯해서 최악의 경우 임보사 허가 취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향후 임보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물론 미국의 식품의약국 임상시험과 함께 허가 지연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식약처 조사 결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시에서는 이번 사태가 코오롱 티슈 중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개별적인 이슈 사항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전반적으로 어떤 불신이라든지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 진 임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짚어준 것처럼 또 명확한 세포 분석 결과가 4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뉴스의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양재준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